진짜 예쁘다 혼자 왔어요 응 여기? 이 정도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죠 그거 흰발곱 거기 찍으러 오마이갓 아 잠깐만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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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나 봐라 잠시만 이게 봐라 와 안녕하세요 아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뒤에 한번 다시 하세요 네 미쳤다 와 어디서 왔어요? 저요? 어디 나라 사람 같아요? 베트남? 아니요 혼자 왔어요? 아 혼자 여행 하고 있어요 사똘이에요 혹시 부산 사람이에요? 부산 사람 홍양 홍양 사람이요? 소주 몇 잔 마셔요? 소주? 사주려고 주량이 얼마였다는 거 물어봤더니 주량이 제가 옆자리 역자리 못하거나 부산ARA 40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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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잔이요? 네 아가씨 소주 잘 마셔요? 아니에요 소주 잘 안 마셔요 그럼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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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요 한편 마셔요 이스투툭 마셔요 와 너무 서 스티프 오마이갓 우와 대박 여기 진짜 멋있어요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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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랑은 그런 말은 초연이 어떻게 미쳤다 하는건데 화다 미쳤다 너무 좋다 영어 영어로니 헌덕풀 헌덕풀 어디있지 핸드폰 어디있지 와 예쁘다 우와 엄청 예쁘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있어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진짜 예뻐 엄청 예뻐 여기 여기 오 마이갓 여기가 다현 아 커피에요? 그거는 많아요 전화기 신행으로 좀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육지상탈 미 침삭쥐 침삭쥐 여행 가봤어요? 살았어요 오 홍콩에서 홍콩 좋아해요? 너무 좋아해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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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잼 꿀잼 잠시만 다시 돌아가 잠시만 다시 돌아가 도착 도착했어?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래 들어가구먼 같이 와 좋은 집 왔어요 한국 집이에요 와 똘이 어디있어요? 똘이 우리 집에 와 감사합니다 와 아버지 길 아버지 아버지 일 홍콩에 있어요 아버지 뭐하시노? 백수에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너무 아름다워서 아마 아버지 같이 올게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한번 와요 맞아요 나도 여행 다니다가 여기 방 얻어서 2년 채 살고 있어요 2년? 아 낚시 그래요 옛날 집 여기 아니에요? 강원도 동해 상원도 아 여기 남해 맞아요? 그렇죠 여기 남해 여기 더 좋아해요? 여기 많이 좋아해요 여기 많이 좋아해요 아가씨처럼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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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그럼 한국 어디 저기도 가봤어요? 많이 가봤지 여기 제일 좋아해요 서해안 남해 동양 여기 반복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유리 좋아 오케이 와 이야 맛났어 와우 여기 찜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오늘 더 맛있게 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 그래 그럼 잡자 잡자 음 맛있어요 맛있다 음 와 수소한 맛이에요 맛있다 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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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꿀맛 알아요 개굴 개굴 어 오케이 와 와 엠비야 여부다 한국말 어디였어요? 지금 말하는 언어가 말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은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워 그런데 이 아가씨는 나이도 젊은데 한국말 하는거 보니 네 어려서부터 한국말 많이 공부한거야 나 그냥 나 2년 전 왔어요 2 2년 나이 몇살? 나 몇살 저는 몇살 몇살 18 15 여섯 여섯 여덟 나 40 예 호 호 호 호 호 호지 HD 호 호 호 호 70 ози 호 호 호 rap 호 호 호 호 아픈 사람? 할아버지 18 아니 20살 홍콩도 문어 있어? 문어? 홍콩? 있지만 있는데 맛이 없다 여기 진짜 맛있어 요구맛 맛이 없어 할아버지 죽었다 알다 알다 고맙습니다 우리는